경찰이 어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실탄을 쏴 제압했습니다. 최근 경찰의 무기력한 현장 대응에 비판이 쏟아지면서 경찰청장이 직접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하게 행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런 지시가 나온 이후 첫 총기 사용입니다. K는 최한솔 기자입니다. 경남 김해의 한 공장 앞입니다.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의 만류에도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. 태이저건을 쏘지만 두꺼운 외투에 철심이 튕겨나가고 환한 남성이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. 이 남성은 건물 유리창을 깨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공포탄 사격에도 위협이 계속됐고 경찰은 결국 실탄을 발사했습니다. 세 발의 실탄이 오른쪽 허벅지에 관통되고 서야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. 이 남성은 붙잡힌 뒤 곧바로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실탄을 맞은 50대 A 씨는 공장 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총기 사용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 이후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한 뒤 첫 사례가 됐습니다. 그만큼 흉기난동에는 강한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.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 KNN 최한솔입니다. KNN 최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